차 바꿀걸? 너 차 바꿀 수 밖에 없지. 그렇지. 너는 이미 죽어. 뭐? 나 진짜 꼈어요, 여러분. 어떡해? 꼈다. 이 실력으로 어떻게 베그랜드를... 나 진짜 꼈어요, 여러분. 어떡해? FFFF 됐다. 2번. 어, 됐어. 다행이야. 아, 무슨 소리야. 다이어트라 상관없어. 버그야, 버그. 아, 나 이런 거... 어, 여기 완전... 완전 뒷자리 정보하기 좋게만 차가 세워져 있네. 이거 너무... 대박인데? 그냥 풀 같지 않아? 대박이다. 와, 티 안 나. 존버 미쳤다. 4번이 더 잘 보이는데? 딱 3번이 제일 안 보여. 2번으로 가서... 오 클릭하면 되는구나. 좋아. 하... 하... 아... 현승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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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두대. 그렇지. 그렇지. 이쪽으로. 넌 니네끼리 뒤지고 싸우고 뽑고 해 기름 없지 않아? 혹시 기름, 기름 많아 기름? 그렇지 바꿔야지 바꿔야지 아 아쉬운데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어 그렇지 연기난다 연기난다 너, 너 그렇지 자 바꿔야지 바꿔야지 4번 2번 깡 컨트롤 2번 아 나 벌렸어 아 얘 왜 2번에 탔어 갑자기 아 이걸 보네 아 2번에 타가지고 그러니까 1번에 탔어야 되는데 2번에 타가지고 봐버렸어 이게 2번... 2번 탄면 보이거든 1번 탔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오고싶다님 그거 보면서 오! 할 때 죽이는 거지 가고나서 하자 뽕이야! 뽕이야! 그렇지, 차 타러 와야지 차 바꿔야지 아이 씨 귀여워 차 안 바꿔? 차 안받고? 헉! 이게 벗겨진다고? 보존발데없나 슥 가볼까?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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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그 자체다 개꿀잼 직궐러 새로운 메타 직궜는 개꿀잼 나 쏘는 줄 아 또 벗겨져 바퀴 까져가지고 이제 걸릴텐데 이쪽을 잘 잡았어야 돼 근데 얘가 얘때문에 이쪽을 안갔거든 다 된 나이스 온다 온다 왜 그런지 저기 사람이 있네 이 차 타고 도망가야지 가요지 출발 파워 뭐야? 이거 왜 어디서 맞아? 개꿀지 에에에에에에에에 서클이 절로 가네 여구도 이는 아니에요 오쌔 양각스.. 사람 살려 딜을 가리고 아 돌까지 왔네 아 이거 갈 데가 없어 아 이거 뭔가 쇼프 치고 싶은데 쇼프로 치면 뒤에서 쏘니까 자 데스턴으로 떠납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근데 진짜 애들 잘해서 천천히 해도 이해해줘야 돼 엔넬같은 여포가 안 먹힌다 팬가이 고맙습니다 Step 3 아 살짝 아 앞에 저거 반뼈락 떼면 안되나 좋아 온다 차 바꿀걸? 너 차 바꿀 수 밖에 없지 그렇지 너는 이미 죽어 뭐? 이걸 위해서 기다린거지 이걸 위해서 여러분 재밌잖아 근데 진짜 사이코패스가다 저렇게 죽여놓고 자전거 타고 가니까 다음 킬은 뭘로 죽여보지? 어디 좀 신기한 총 없나? 소리 질렀을걸 나 저렇게 죽었으면 소리 질렀으면서 배 껐을 것 같긴 한데 출발할 때 죽었으니까 아마 날라오는게 정면으로 보이지 않았을까? 다음 적은 어떻게 죽여보지 뭐지 어 서클 걸린다 뭐 하려고 그러냐고 저기 있다가 저기 문 열면 그냥 속에 너무 설레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저 문 열면은 앞으로 나가면서 뭔지 알지 이거 당하면 기절하거든 이 차 이렇게 서있다가 저기 문 열면은 갑자기 앞으로 가면서 막 쏴 아 아 그 집이야 까칠한운남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반만에 왔다니 이게 아닌데 그치 이게 아닌데 그치 집만 하고 나갈 때 에이아이 갈고 나가자 어차피 들어오면 샷금은 더 세니까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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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집으로 밖에 그 집으로 밖에 아 내가 졌어 왜 뭔데 긁으면서 오냐 아 저 문 앞에 있을걸 뭘 으이씨 왜 긁으면서 오냐